아이고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집이 없나? 목공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 한 번 좀 해보고 싶었던 목공 가구 만들기 하러 가고 있는데 감이 암흑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만들지 잘 보겠고 가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가보고 결정을 할건데 도마 이런거 많이 만들겠다 가서 도마두씨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내리구만 고춧가루 인생 뜯어리기 밴드로